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례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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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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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하나님의 사랑 내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넌 아직 밖에 없다라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수님 한글자막 한글자막 한글자막은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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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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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on 아버지 하나님 수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이 수수감사주의를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회복된 신분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산소망 주신 특권에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한 주간 또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조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